무한군은 이상기후와 꿀벌 바이러스 등 꿀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복농가를 위해 군 자체 사업을 편성해 긴급 입식비 등 기자재 방역약품 지원을 추진합니다. 군은 양복농가 지원을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사업비 3억 7천만 원 중 50%를 입식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지난해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 사업으로 기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자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한군은 양복농가의 사육기반 안정화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말벌 퇴치 장비를 비롯해 낭충봉아 부패병 예방약, 응애류 예방약, 면역증강제 등 방역약품 5종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